벌써 테이스터로 구입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포근해 1, 2, 3, 4 그대로 끓여줬다 3, 2, 3, 5 이것은 5, 1, 2, 3, 4 달인 2, 3, 2, 3 2, 4, 5 2, 4, 5 5, 6 상탄무원지 몇번째 항복을 선택할까요? 첫번째 장소를 안내할까요? 예 안내를 시작할게요 두번째 하박을 동지캠핑으로 가게 됐어요 요새 캠핑상 예약하려고 많이 봐도 장박을 하셔가지고 다리가 별로 없더라구요 태어난 하자 벌써 프레스커로 구입한지 한달이 넘었어요 지금은 익숙해져있는 상태입니다 탄 키로수는 2400키로 가까이 탔어요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스마트 크루즈가 되서 마음 편히 이렇게 갈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영하 8도까지 내려간대요 잘 잘 수 있겠죠?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오우 어떡해 오우 어떡해 이거 처음 사용해봐요 이렇게 쓰는거 맞나요 다른 스무스한데? 괜찮은건가? 효과가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스무스한데? 괜찮은건가? 효과가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우 추워 어우 추워 확 추운데요? 빨리 화목나로를 좀 세팅을 하겠어요 안녕 캐스퍼와 함께 두번째 차박을 하는 날인데 조금 떨려요 오랜만에 노지에서 차박을 하거든요 날씨가 좀 추운데 트렁크 문을 좀 열고 있을거에요 화목난로를 펴가지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있어 올 예정입니다 오늘의 장비는 오늘의 장비는 제가 앉아있는 이 아이랑 이렇게 두가지로 챙겨왔어요 오늘은 동계캠핑이어서 저기 안에다가 커튼도 달고 이것저것 좀 꾸며보려고 해요 아늑하다 요거는 캐스퍼 악세사리 세트에 있는 애 중에 하나에요 이렇게 해서 캐리어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박스더라구요 우선 이것도 한번 사용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테이블로 만든 다음에 화목난로를 위에 올려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다가 장비들을 다 챙겨왔어요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요 벌써 코가 빨개졌어 화폐를 좀 붙이고 좀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오늘 밤에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사실인가봐요 엄청 춥네 바로 뒤에 기차가 다녀요 기차 소리 들으면서 차박하면 기분 너무 낭만적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안에는 가득 이것저것 챙겨왔는데 요거는 침낭, 오마바지 얘는 식기 종류들 그리고 먹을 것들을 넣어놨구요 그리고 얘는 잔짐 장비들이랑 이건 타프 이거는 화목난로 이런 식으로 챙겨왔습니다 배낭 안에 다 들어갈 정도의 아이들인데 좀 많아 보이네요 좋다 이거 러기지 박스를 갖고 왔거든요 평탄으로 해주는 제품이고 캐스퍼의 사이즈에 딱 맞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늘은 사용을 해보려고요 이번에는 헤드를 다 뽑고 뒤에 평탄화하는 거를 최대한 당겨가지고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캐스퍼 산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위에 썸루프만 없는 상태로 풀옵션으로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사봤고 솔루 캠핑을 주로 하는 그런 저의 상황에서는 잘 맞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좀 새로운 세팅을 해보려고 해요 러기지 박스의 끝이 완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밀었고 두 번째 시트도 최대한 좀 뒤로 밀어놨어요 저번과는 다르게 헤드를 침대 부분도 앞과 뒤를 전부 다 뺐어요 이게 저번에 그때 넣었을 때는 이 안쪽까지 안 들어갔었는데 여기 끝이 안쪽까지 들어가서 지금 다리 쪽에 여유 공간이 엄청 많아졌어요 좋다 우선 세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많이 가져왔어요 이거는 접이가 되는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캐스퍼 전용으로 나온 커튼이거든요 모기장이랑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모기장으로만도 쓰고 암마커튼으로만도 쓰고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사용을 해보고 괜찮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입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오 빵빵해졌어 이게 많이 빵빵한데? 뒤쪽에 사이즈가 낮게 모양이 재단이 되어 있어서 저 앞쪽은 지금 많이 나와요 이 부푸는 두께 자체가 엄청 엄청 두꺼워서 꿀렁임을 아예 느낄 수가 없어요 부표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실 수 있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앞에 남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짐들이 넣어놓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화목난로 화목난로 엉뚜이 부풍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면통에 있는 쪽을 조금 따뜻하게 달군 다음에 이제 장작을 좀 넣으려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보이세요? 여기 온도가 영하 8도입니다. 체감온도는 지금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우족탕을 끓여서 먹어야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이거는 접시기. 얘는 안에서 기화식으로 해가지고 데우면서 먹으려고 한 통을 가져왔어요. 고구마 부어먹으려고 고구마 가져오고 엄청 큰 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족탕을 끓여서 먹으려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핏물 빼려고 담가놨었는데 다 얼어버렸어요. 핏물이 안 빠졌을 것 같고 얼은 채로 끓인 다음에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빵빵 다 얼었어요. 빵빵 다 얼었어요. 빵빵 다 얼었어요. 2분간 2분간 3분간 간장 10분간 1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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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좀 따뜻하다 미치솟네 화목난로 안에다가 고구마를 구워 먹으려고요 이렇게 조그만한 케이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이거 씻어왔는데 좀 얼었어요 올해 가장 쉬운 날인 것 같아요 잘 익어? 좀 이따 왔나? 밖에서 제가 진짜 잘 보여요 안에 빛을 비추고 있고 지금 완전 어둡다 보니까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느낌? 안마커튼을 달아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좌우에 창문 먼저 한번 달아보려고요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엄청 편한데요? 생각보다 하기도 되게 편하고 사이즈 딱 맞으니까 아늑한데? 날씨가 밖에 너무 추워요 이렇게 핫팩을 붙여놨어요 저기 고구마가 다 됐을 것 같아서 고구마 갖고 오고 밥도 안에서 지워먹고 맥주를 좀 먹어야겠어요 맥주가 지금 너무 간절해요 좀 탔나봐 탄냄새가 나는데? 잘 됐길 너무 탔어 이거 완전 탔는데요? 얘 괜찮다 맛있겠다 갖고 가서 먹어야지 요 고구마 다음 칫솝 갈іт 다음이야 고구마 первый 땡큐 밖이 냉장고예요 완전 차가워 맛있겠다 군고구마랑 맥주 고구마가 조금 많이 타긴 했는데 고소하고 맛있겠죠 이제 맥주가 미지근해질 염려가 없는 계절이 왔어요 아 고구마 음 좋네요 짠 얼음 같은데? 얼음이 느껴져 하아 제가 비밀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폴딩을 하면 공간이 이렇게 남아요 여기에다가 이런 거를 안에다가 수납을 해놓고 먹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여기다가 발도 올려도 되고 숨은 공간을 찾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숨은 공간을 찾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숨은 공간을 찾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캐스퍼가 뒤에 이게 조명이 없어요 철지에 있는 데에 자석으로 붙일 수 있는 자석 랜턴을 구입을 해서 지금 달아봤습니다 근데 가격은 저렴해가지고는 직구를 해서 구입을 했어요 하아 우정탕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우정탕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우선 밥을 해놓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정탕 국물이 없어도 김만 있어도 잘 먹어요 김은 가져왔거든요 와 별 진짜 많다 지금 안에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열선을 켰는데 그래서 발을 이쪽으로 넣어서 등 있는 쪽에다가 발을 갖다대면 따뜻하니 너무 좋아요 아 좋다 몸이 나긋나긋 노긋노긋해져요 침낭을 등 뒤에 딱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점점 아이디어가 폭발하고 있어 핫팩을 여기에 넣으면 끝장나 어떡해 너무 좋아 아 좋다 지금 밖에서는 보글보글 우죽탕이 끓고 있고 빨리 저는 밥을 해야겠어요 우주탕이나 딱 밥 말아서 김치 딱 얹고 청양고추랑 딱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어떡하지? 너무 행복해 아 좋다 이게 좋아 또 봄 밥을 해야겠어요 밥은 차은에서 비화식으로 지금 김치랑 밥 오늘도 밥을 2인분을 할 거예요 남으면 내일도 국물이랑 말아먹으려고 2인분을 하려고요 밥을 먹으면 최고야 밥을 1인분을 넣어서 밥을 먹으면 안ться 밥을 loi 조금만 더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오래 끓이면 얘네가 쏙 하고 빠지겠죠? 짠! 아우 아우 좋다. 밥이 잘 됐을 것 같아요. 항상 뷰어식 할 때는 밥이 실패를 한 적이 없어. 밥이 잘 됐을 것 같아요. 항상 뷰어식 할 때는 밥이 실패를 한 적이 없어. 잘 됐다. 밥이 엄청 잘 됐어요. 아우 맛있겠다. 깨소금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서 깨소금을 챙겨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칼을 처음 사용해 보거든요.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 몸이 보여지는 기분이랄까? 오죽. 다행히 먹겠습니다. 아우. 그러면 네, 케이크가 너무 많아. 편안해. sters. 여러분, teil에. 여기가 푸가를 해 주셨다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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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김치로 가져왔어요 이게 소금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곰탕 국물에다 밥 말아 먹으면 진짜 그만큼 맛있는 것도 없잖아요 뭔가 특별한 게 없어도 되게 맛있어 짠 짠 짠 아.. 아.. 짠 짠 짠 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고정을 하고 모기장이 있어요. 잘 잤어. 어제 만들고 남은 당을 밥에다가 말아놨었거든요. 근데 졸려서 그냥 자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아침에 김치랑 먹을 거예요. 먹고 이제 출발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따 지나가는 거 보면서 먹어볼까?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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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 죽이 됐네 뜨끈해서 너무 좋다 아침에 우덕탕 먹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너무 맛있어 엄마표 김치 아 맛있다 까마귀인가 안녕 방금 전까지 저쪽에 앉아있었는데 어디갔지? 갔나보다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는 낚시하러 날 좋을 때 또 와야겠어요. 어제 그렇게 추웠던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햇빛이 너무 따뜻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제 밤에는 이 바닥도 다 꽁꽁 얼었었거든요. 이제 동계팩을 들고 다닐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깨끗이 잘 노다갑니다. 안녕. 배터리가 보통. 어제 총에서 한 1시간 조금 안 되게 히터를 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상태가 보통으로 뜨네요. 지금 51km 주행 가는 거리 남았으니까 빨리 충전을 하고 가야겠어요. 방문 세차 이런 거 보면 신청 누르고 싶어서. 오늘 좀 차가 더러워져서 대충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갑자기 누르고 싶네 이런 거 보니까. 우선 기름 넣으러 가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